1. 2. 2. 3. 4. 4. 5. 5. 5. 5. 5. 6. 5. 어? 이미 켜졌네? 어?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막 왜 오수진과의 홍보 영상 촬영을 마치고 이제 동해로.. 어? 머리 묶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 좀 이상해도 저희 오늘은 그래도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봐주세요. 동해로 촬영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걸리나요? 2시간 50분. 2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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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영상이 분명히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해서 200만이 넘으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신청곡을 받아요. 언니 저 진짜 신청하고 싶은 곡이었어요. 진짜 뭐? 아틀란티 부모녀? 좋아! 저만 받아 그땐 뭐가 있을까? 저만 받아 그땐 뭐가 있을까? 저만 받아 그땐 무언가? 나라나나나나나 오케이. 200만이 넘으면 재방문. 그리고 신청곡을 받아서 그 중에 몇 곡을 그녀가 부를 수 있는 것을 부르겠습니다. 2시간 30분. 2시간 30분. 2시간 30분. 2시간 30분. 2시간 30분. 3시간 30분. 3시간 30분. 돌고 있어? 아 진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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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속초에 왔는데 속초 맛집이 저녁때의 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는 이게 갈치속 잣인 것 같고 이게 청하야 잣인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여기 딱 프로 유튜버 같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 프로 유튜버! 요즘에 파워 스타일이 많이 뜨세요? 살림 브이로그 살림 브이로그 많이 보고 요리 영상은 내가 항상 구독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거든 그분들 그냥 약간 쉬는 날 살림 브이로그 틀어놓으면 백색소음처럼 살림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 그럼 좀 심신이 편안해져 계속 달그락 달그락 뭐 정리하고 닦고 고글보글 끓고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왜 내가 한번 브이로그 여러분? 제가 한번 유튜브 편집에 도전을 해보려고 영상 편집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예쁜 데를 찍어야 돼. 너무 쌩자로 내가 제가 창원효빠 이창훈 선배님 집에 가서 유튜브 감독이 되고 했다 라는 생각으로 찍었는데 한 시간 찍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적나라해서 이런 분들은 다 너무 이렇게 다 예쁘잖아. 막 씻기도 예쁘고 창원이랑 다 나무 씻기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현 씨는 새 거 깔아. 그럼 그럼. 그런 거 깔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 나무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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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전복들아. 너무 뜨겁대. 미안해. 이건 김성용이 찾아낸 집이 아니라 내가 찾아낸 집이라는 거. 강조 강조. 진짜 깜빡 상상권 했다. 내가 찾아서 보냈어. 싫어. 가리기.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 떨려. 너무 맛있다. 딱 좋아. 잘 먹었습니다. 완해물 하였습니다. 클리어. 뭐였나. 갑시다! 가시겠습니다. 저희 구성원들 촬영 중이라서 찍으면 안 돼요. 구성이요. 아 유튜버시구나. 여기 맛집 찾아보셨나 봐요. 원수쓰리? 유튜브, 유튜브 100만 명 중에. 이거 카메라가 담백하니까. 오늘 원수쓰리. 빨리 찍겠네. 5분이면 끝나겠는데. 쓸 수 있게 찍고 있는 거죠? 네. 저 셋질도 찍고 있어가지고. 원작버스 왜 이렇게 해? 원작버스 저쪽에 있다고. 아 저거 맞다. 원작버스. 거품에 서서. 한 Winces. 원작버스. 하나닦아. 원작버스. 하나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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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숲! 투브! 고장 났네.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 너무 늦게 들어와서 브이로그 형식에 뭔가... 안내가 들어와야겠다. 브이로그 형식에 뭔가를... 어우 왜 이렇게 가까워. 뭔가를 찍으려다 보니까 직원들이 따라왔다가 촬영이 길어지는 바람에 먼저 카메라가 저를 두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셀프캠 같은 걸 찍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생활 브이로그의 꽃은 씻고 잠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나라한 나름 여배우의 클렌징 하는 모습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링으로부터 아이링으로부터 오수제에서 서현진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너 지금 렌즈 바깥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배는 게 없어요. 어? 눈이 사라졌다. 사실은 클렌징 오일을 쓰는데요. 집에서는 지금 여기 출장... 동해로 출장을 와 있어서 제가 차에 싣고 다니는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오일은 없고 클렌징 워터만 있어서 오늘은 워터로 닦아주겠습니다. 다시 샀어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좀... 너무 줌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좀 살살 넓으신구나? 오! 오케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아, 힘드네. 이게... 이야, 이게 참 찍는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어... 남들은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남들은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시간이 열... 어? 뭐라? 11시 58분입니다. 빠르게 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어... 지금의 카메라 워킹은 김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신데 역광이네요, 김 과장님? 바다를 보여주기 위해 오! 만년단 pérez! 이게 뭔가... 쓸모닷 인정 오! 아, 좀 더운 거 같네... 선풍기를 틀어볼까? 아 시원해 롤 아 좀 덥네 선풍기 좀 틀어볼까? 큐 커피는 가 선배님 사랑합니다 1번 2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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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2번 3번 2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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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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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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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5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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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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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